어제 오전 컴퓨터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갑작스레 전면 취소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산장애가 2위라는 게 당국의 설명인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생이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제대로 치러지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학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이다빈 양. 어제 아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보기 위해 정보화실을 찾았지만 시험을 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도 접속 자체가 안 돼 1시간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시험이다 보니까 개인 책이나 전자기기 같은 것도 소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로그인 시도만 하다가 끝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 어제 치러질 예정이던 학업성취도평가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필이 아닌 컴퓨터 방식이 도입됐는데 전산장애가 발생해 시험이 지연된 겁니다. 시험 시작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까지도 별다른 안내조차 없어 학생과 교사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에 추가한 코드가 시스템 병목 현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평가원은 수차례 안전성 검증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 이번 사태와 동일한 컴퓨터 방식으로 치러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예정된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